한국국토정보공사 2019년 3월 2일 신입생대표 임호윤 최유진 네 신입생들의 힘찬 선서 잘 들었습니다. 이번에는 학생님의 입학허가 선언이 있겠습니다. 입학허가서 서울종합예술실형학교 학장 양정현 신입생대표 임호윤 최유진 외 국회 계획을 신입생에 대한 입학을 2019년 3월 6일부로 허가합니다. 서울종합예술실형학교 학장 양정현 네 감사합니다. 혹시 지금 가수활동을 하고 있지만 아 나 우리 학교에 들어와서 이것만큼은 내가 꼭 잘 배워서 이것만큼은 더 나아질 거야 하는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? 조금 자신력과 사는 것 앞에서 많은 얘기를 할 수 있는 말이 좀 저렇게 잘하고 싶어서 그러니까요. 이게 노래하고 또 말하는 것하고는 또 다른가봐요. 네 앞으로도 우리 학교에서 연기와 어떤 말하는 솜씨 또 여러 방송에서 활약할 수 있도록 많은 재미을 키우시기 바라겠습니다.